신안군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펼쳐지는 2024 신안 세계김밥페스타 본선에 참가할 20개 팀이 가려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24와 협력해 본선팀 가운데 수상작은 편의점 김밥으로 만들어져 전국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이번 대회에서 신안 특산품인 김과 홍어, 대파 등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6종 김밥을 자체 개발에 판매하고 제2회 K김밥 월드컵도 같이 열립니다.